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골 때리는 pd의 고용산 pd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요 kbs 안동방송국의 공개홀입니다 오늘 여기서 큰 행사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가 있는지 제가 잠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여기 왔을까요 짠 어? 나경우씨 아닙니까? 네 반갑습니다 나경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kbs 안동방송국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야 이게 그 아침에 그 생방송 아침이 좋다 끝내고 아 여기 안동방송국의 노래교실 아주 크게 열린다고 해서 제가 우리 권아들 곽종목 형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 프로 봤습니다 아 그 나경우는 핫라이브에 이기계곡이 안나왔습니까? 아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그 그 놀리셨죠? 아 깜짝 놀렸습니다 깜놀했습니다 깜놀 아 그런데 말이죠 SBS에서 골프중개가 나왔어요 아 평가 제외입니다 큰일났네 평가에 안올라갑니까? 아마 골프중개 특집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평가 안할겁니다 아 저는 뭐 평가가 시청률 한 7% 넘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도 평가는 안들어가도 시청률만 잘 넘으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?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이 카메라를 빌려 드릴테니까 아이고 누가 왔는지 우리 저 패치인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이 뿅 예능감이 있습니다 우리 고영상 국장님 자 이쪽 방 먼저 들어가 볼까요? 예 아하 많이 모시던 분이에요 아침에 학교가는데 나오세요 예 짠 뿅 나도 좀 아는거죠 우리 국장님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 그룹 번화드려 곽종목입니다 아 오늘 저랑 같이 내려왔는데 예 예 아 안동 KBS에서는 사실은 노래교실이 크게 없었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곽종목씨 많은 분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예 예 예 스튜디오에 한 천명 정도 예 예 천명보다 조금 한 한 두 명 빠진 한 999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네 제가 노래를 할 때 네 정말 큰 박수를 주셔야 되는데 네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곽종목씨가 아 이쪽 예 예 이쪽 지역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어디죠? 저는 군입니다 군이 바로 옆이죠 예 바로 옆입니다만은 우리 또 안동하면 또 양반의 고향 아닙니까 예 고향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너무 점점 빼시느라고 예 박수를 좀 안 치실 것 같아요 그냥 걱정이 돼요 지금 제가 은근한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 양반들도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걸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신곡 불러주실 거죠 예 사랑한다면 신곡 한번 제대로 부를것 같은데 우리 경훈씨 너무 어떻게 잘 좋아하시잖아 경훈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예 감사합니다 예 뿅 아 뿅 사라졌네 역방으로 잠깐 가갖고요 예 또 대한민국 최고의 미모 가수 우리 그 정정아씨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안동까지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안동 KBS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입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 안동 KBS에서는 사실 그 아 이런 그 저 행사가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양반도시라서 아마 호응이 조금 없다 이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정정아씨가 오늘 판을 좀 뒤집어 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뒤집죠? 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뒤집습니까? 네 장기판도 아니고 바둑판도 아니고 아니 예 점잖은 분위기를 조금 약간 그 아 놀이문화로 한번 아 예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던데 네 어떤 노래들 어머님이 좀 좋아하실 노래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사실 여기 왔는데요 네 노래 두 곡만 하고 가래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겼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두 곡만 하고 가느냐 세 곡은 하자 네 그래서 제 노래 두 곡 하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부르셨던 노래 중에 한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안동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그 양반 출신들이 많으셔서 그 감성을 아직도 갖고 계셔서 네 큰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실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큰 울림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여기 같이 앉으세요 예 뿅 하고 다시 오세요 예 하나 둘 셋 뿅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